또 우리 모두에게 사과하고 내려오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. 오늘 이곳에서 열린 의사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, 특히 하천수 신부님, 강론인주 동양의 고등학교, 지구구, 강론인주히 등장할때, 흔들며 걸어가버리니 같이 가보자 이슬 흥믄산 날공으로 그는 항상 난 동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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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네의 마음들을 우리네의 우리의 하나의 자 나리랑 나리랑 홀로 나리랑 나리랑 고개를 넘어가 넘어가 하나가 흥믄산 시러가 제주에서 됐다고 간다 하나가 홀로 섬에 다시 해봐야 나리랑 하나가